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체어를 이용해서 복부 운동을 진행을 해보실 거에요 먼저 미니볼이 있으시면 미니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 두께에 공이 있거나 아니면 블록 같은 거 있으시면 블록 챙겨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프링 강도는 검정색 스프링 두 개를 맨 위칸에서 한 칸 아래 두 번째 칸에 두 개 다 걸어 놓고 준비를 해 주실 거에요 기구 세팅이 끝나셨으면 먼저 복부 운동 시작해 보실 건데요 앞쪽을 보고 앉아 주실 거에요 엉덩이는 걸터 앉듯이 체어 모서리에 앉아 주실 거고요 페달의 뒤꿈치를 두실 때 발과 발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로 골반 넓이로 벌려 주실게요 자 이때 내가 발목이 힘이 풀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킬레스 건이 3cm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뒤꿈치 에너지 쓰고 있을게요 발가락 힘은 빼 주시고 발등을 내 몸통 쪽으로 정강이 쪽으로 더 당겨 주시면서 뒤꿈치 에너지 충분하게 쓰실 거에요 다리 사이에는 공을 끼워 주실 거고요 무릎으로 조이는 힘이 아니라 안장 다리 되지 않게 허벅지 전체 힘을 이용하셔서 공을 조여 내실 거에요 마시는 호흡에 잠깐 쉬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조금씩 조금씩 더 조여 주실게요 양손은 앞에 나무 프레임 잡아 주시던가 아니면은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잡이 바깥으로 빼서 잡아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앞에 나무 프레임 잡아 볼게요 자 시선 가슴 정면 보시면서 우리 안쪽 허벅지 조이는 연습부터 6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쏙 집어 넣으면서 안쪽 허벅지 조여 주세요 하나 둘 동작이 크지 않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안쪽 허벅지와 아랫배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상태에요 셋 안쪽 허벅지로 공을 꽉 조여 주실게요 관략근 조이는 힘 같이 들어가요 다섯 여섯 가슴 등 더 넓게 펴 주시면서 자 이러면은 우리 안쪽 허벅지 조이는 힘과 아랫배 힘이 들어간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이 복부 힘 쓰시는 거는 유지하시고요 복부 힘으로 페달을 꼭 바닥 쪽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이때 내가 상체 두 개로 누르지 않게 정수리는 계속 천장 쪽으로 길어지는 힘 쓰실게요 마시면서 공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릴 때 엉덩이 빵빵해지게 고관절 접어 주실 거예요 내쉬면서 공 조이는 복부 힘으로 페달을 꾹 바닥으로 눌러 내시고 마시는 호흡에 공 다시 천장 쪽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자 이 동작 저랑 여덟 번 반복해 볼게요 호흡하시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다섯 키 큰 자세 옆구리 계속 천장 쪽으로 길어지는 힘 쓰세요 일곱 마지막 여덟 누르고 유지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상체 복부 코어 몸통 다 쓰실 거예요 손을 앞으로 나란히 손등 방향이 천장 방향 가게 쭉 뻗어 주실게요 이때 내가 승모근 어깨 긴장으로 팔을 드는 느낌이 아니고 옆구리와 복부 끌어올리는 힘으로 같이 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주고 있을게요 엉덩이 쪼이는 힘 아래 복부 쪼이는 힘 같이 쓰실 거예요 코어 힘 몸통 힘 단단하게 써 주시면서 손을 손바닥을 앞으로 나란히 위로 만세하실 때 공도 천장 쪽으로 끌어올려 내쉬는 호흡에 손 앞으로 나란히 원위치 이때 페달 페달도 꼭 눌러 주실 거예요 반복해 볼게요 마시는 호흡에 쭉 무릎과 손끝이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페달도 꼭 눌러 주시는 거예요 이 동작 저랑 여덟 번 반복해 보실게요 마시면서 업 옆구리랑 복부 같이 끌어올려요 안쪽 허벅지 조이고 둘 시선도 살짝 천장 보실 거예요 시선 정면 셋 척추와 심장을 끌어올리는 힘 많이 쓰세요 다섯 옆구리 길게 끌어올려요 손목도 길게 천장 쪽으로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양손은 차려 내려 두실 거고요 안쪽 허벅지 조이는 힘 한 번 더 써주세요 자 안쪽 허벅지 힘 풀리지 않아요 이제는 뒤꿈치로 페달을 딛고 있는 게 아니라 앞발가락으로 포인 하셔서 다섯 발가락 다 쓰시면서 까치발 들고 있을 거예요 까치발 든 상태 유지 양손은 뒤로 넘겨 주시고 손잡이 잡아 주실 때 시선은 공 보시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 주세요 어깨 긴장하지 않게 어깨 편하게 팔꿈치 넓게 열어 주실 거예요 자 손 위치는 내 어깨보다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게 살짝 손잡이 약간 밑에 잡아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시선 계속 다리 사이 보시면서 무게 중심을 꼬리뼈 쪽으로 움직여 주실 거예요 엉덩이 좌골이 아니라 꼬리뼈 쪽으로 움직이면서 무릎 천장 쪽으로 들어요 자 안쪽 허벅지 조이고 다리 페달에서 떨어뜨리면서 무릎 천장으로 테이블 탑 포지션 유지 자 이렇게 동그랗게 몸을 말아서 몸을 플렉션 척추 굴곡 시킨 자세를 유지를 해 주실 거예요 안쪽 허벅지 한 번 더 써볼게요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복부 힘 유지하시면서 다리를 쭉 뻗어 주실 거예요 다시 공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복부 힘을 쓰시면서 무릎 접어 주셨다가 다리 뻗어내시면서 복부 힘 다리 완전히 무릎 펴주세요 복부 힘으로 끌어당겨요 자 이 동작 저랑 여섯 번 반복하실 거예요 어깨 힘 풀어주시고 호흡 마시고 뱉는 호흡에 쭉 뻗어주세요 둘 셋 안쪽 허벅지 바들바들 쓰실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시선은 천장 보지 않게 계속 복부 모시면서 어깨목 부드럽게 척추 펴주시고 돌아옵니다 동작 이어서 갈게요 이번에는 다리 사이에 있던 공을 발목 사이에 두실 거예요 발목 사이에 두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안쪽 허벅지 조여내는 힘을 쓰실 건데요 조일 때 자칫 잘못하면 무릎끼리 붙어서 안장 다리가 돼버릴 수 있어요 안장 다리 되지 않게 안쪽 허벅지를 몸의 중심부 쪽으로 집어넣는 힘으로 조여 주시는 거예요 발은 발가락 끝으로 페달 딛고 발끝 포임 발목 사이에 공 집어넣고 안쪽 허벅지 쓰고 있을 거예요 양손 다시 한 번 바깥으로 뻗어서 손잡이 잡아 주실 거고요 팔꿈치 몸에 붙지 않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넓게 벌려서 등 넓게 자 그리고 우리 무게 중심이 지금은 엉덩이에 있는 상태인데 점점 점점 배꼽을 쏙 집어넣는 힘을 쓰셔서 몸통 동그랗게 말아 무게 중심 꼬리뼈로 이동시켜 주세요 이때 시선은 계속해서 배꼽 보실 거예요 자 발을 페달에서 뛰셔서 우리 다리 테이블 탑 포지션 만들어 볼게요 자 공 떨어지지 않게 꽉 조여 주시고 안쪽 허벅지 좀 더 힘 쓰세요 아랫배 힘 이때 내 뒷목은 천장으로 길어지는 힘 쓰고 있을 거예요 호흡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쭉 뻗어내셨다가 마시면서 공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요 호흡하시면서 쭉 다리 뻗어내셨다가 호흡하시면서 다리 끌어당길 거예요 자 이 동작 저랑 여덟 번 반복해 보실게요 둘 셋 다리 쭉 뻗어내세요 넷 발가락 끝 힘 풀고 발끝까지 에너지 시선 계속 복부 봅니다 마지막 쭉 앤 제자리 돌아오셔서 공 바로 빼주시고 잠깐 옆에 치워 주시고 이어지는 동작 바로 해 주실 거예요 양손 손잡이 잡고 시선 다리 사이 배꼽 보시면서 다리 테이블 탑 포지션 다리 쭉 뻗어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가 천장 방향 갔다가 왼 다리 천장 방향 갔다 가면서 시접 포지션 안쪽 허벅지와 복부 힘 더 쓰실 거예요 저랑 이 동작 총 여덟 번 해 보실게요 자 안쪽 허벅지 조이고 시선 다리 사이 배꼽 보시고 다리 쭉 뻗어내고 배꼽 속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쭉 뻗고 무릎 접어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와 정말 힘든 동작인데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동작 배워 보실게요 양손 손잡이 잡고 있죠 다리 테이블 탑 포지션 복부 힘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자 발가락에는 긴장 조금 더 풀어주시고 아랫 복부 힘을 많이 쓰실 거예요 시선은 다리 사이를 보지만 고개를 너무 박는 느낌은 아니에요 뒷목이 더 길어질 수 있게 에너지를 쓰실 거예요 갈비뼈 조여주시고 내 복부가 상체를 세워주는 힘을 많이 쓰세요 자 팔꿈치 살짝 열어서 우리 복부 힘으로 무게중심 계속 꼬리뼈에 실어 두실 거고요 복부 힘 유지하시면서 손을 조심조심 손잡이를 떼고 발란스 잡는 것까지 5초만 버텨볼게요 4초 3초 등구부정 하지 않게 2초 1초 손잡이 잡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 저랑 한 번만 더 해보실 건데 말을 하면서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흡에 집중하고 자세히 집중을 해볼게요 자 호흡하시고 다시 한번 테이블 탑 포지션 발란스 잡고 호흡에 집중하며 5초 버텨볼게요 2초 1초 4초 5초 제자리 돌아오실 거예요 와 잘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15 16